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오늘 12강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전치사가 뭘까요? 전치사는 예를 들면 to him, 그에게 from the dealer, dealer로부터 on the desk, 책상 위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to, from, on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사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전치사는 구조가 일단 어떻게 되었냐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구로 나올 수도 있고 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가지면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그렇게 되면 전치사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해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뭐죠?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죠. 부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사는 동사나 아니면 문장을 수식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동사나 문장을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전치사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문장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내가 명사를 추가로 더 연결하고 싶어요. 명사를 추가로 더 연결하고 싶을 때 이 연결하는 명사를 그냥 갖다가 붙이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이 명사에다가 전치사 붙여서 이 명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문장에다가 연결을 하거나 어떤 명사를 수식하고 싶으면 그 명사 뒤에다가 연결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명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전치사에는 전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하나하나 이따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제를 하나 보면은 the book on the table 하면은 여기서 on이 전치사죠? 그 다음에 on the table 하면은 on 다음에 테이블이라는 명사가 나와서 책상 무예가 됐는데 이 전치사구가 지금 무엇을 수식하고 있나요? 이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the book이라는 책을 수식하고 있죠. 여기서 on the book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네요. 테이블에 있는 책 그래서 수식하니까 테이블에 있는 책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요. 전치사구가 명사 수식할 때는 수식하는 명사 뒤에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이 is mine, 내 것이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에 to me가 있는데 to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대명사가 올 때는 목적격을 써줘요. 목적격을 쓰는데 나에게란 말이에요. 자 이 to me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He offered the CEO position. 그는 CEO 포지션을 제의했다. 나에게. 그래서 이 to me는 afford를 수식하고 있죠. 나에게 제의했다. 자 이렇게 전치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구라고 하고 그것이 명사를 수식하거나 동사나 또는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본 개념들 이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동되는 전치사가 몇 개 있어요? 그거 미리 살펴보고 전치사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until하고 by하고 within이 있는데 이게 왜 혼동이 되냐면 until하고 by가 해석이 전부까지예요. 까지. 시점이 나와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3 o'clock에 나오면 until 3 o'clock 3시까지 by 3 o'clock 3시까지 똑같아요. 물론 within은 좀 다르긴 해요. within은 기간이 나와서 뭐뭐 이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until하고 by를 보면 얘는 진짜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매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동사를 보시면 돼요. 이 전치사구를 취하는 동사. 자 이 동사를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until은 그때까지 계속, 계속의 의미가 있고요. by는 완료 시점을 주는 거예요. 완료 시점.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지속의 의미가 있는 동사는 until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동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완료 시점이 필요해서 그때 안에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면 그러면 by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tay, 머물다, wait for, 기다리다, study, 공부하다. 이런 동사들은 by랑 갈까요? until랑 갈까요? 얘는 지속의 의미가 있는 동사죠. 계속 하는 거예요. 머물다도 그렇고 기다리다도 그렇고 공부하다도 그렇고 어떤 시점까지 계속 그 동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라고 할 때는 until이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지속의 의미가 있을 때 그때 until이랑 같이 가고요. complete, 끝내다. return, 반환하다. 또는 돌아가다. be back, 돌아가다. 그 다음에 deliver가 뭐뭇을 배달하다. 그리고 submit, 뭐뭇을 제출하다. 이런 동사들은 지속의 의미가 없지요. 이런 동사들은 지속의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시까지 하면 2시까지 끝내면 되는 거고 2시까지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2시까지 짜장면,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2시까지 배달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be back 돌아가고 submit, 제출하는 거 2시까지 그냥 갖다 제출하면 되는 거지 2시까지 제출하고, 제출하고, 제출하고 동작이 반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완료 시점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by를 써줍니다. 그러면 within은 뭐냐면 within은 by랑 같은 상황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 시점이 그런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는데 by는 시점으로 주고 within은 기간으로 준다는데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동사는 똑같은 complete return 이런 동사랑 같이 갈 수 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완료 시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하루 내로 끝내주세요. 하루 내로 반환해 주세요. 하루 내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within을 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please stay here. stay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머물러 주세요. 하면 내일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니까 until 이란 가고요. please submit the paper. 제출하다. 그러면 제출을 하면 되는 거죠. 한 번. 언제? 내일까지. 그러면 내일 전에 한 번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y랑 가고요. please submit the paper. 이번에 똑같은 상황인데 with, a day가 나왔죠? 하루. 그러면은 하루는 기간이니까 여기다 by를 쓸 수는 없고요. 하루 내로, 하루 이내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라는 단어와 함께 with를 쓰게 되었습니다. since하고 for를 한 번 볼까요? since는 뒤에가 과거 시작 시점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언제 이후로 죽이라는 뜻이 있어요. 과거 시작 시점이 나오고 언제 이후로 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or는 뒤에 기간이 나와요. 기간이 나와서 하루, 2개월 또는 3년 이렇게 기간이 나오는 단어의 차이점이 있고요. 같은 상황에 쓸 수 있어요. 같은 상황. 예를 들면 it's been raining. 비가 오고 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nth 하면 이거는 시점이에요. 월초. 월초라는 시점이지 기간은 아니에요. 그럼 월초부터 죽 비가 오고 있습니다. 월초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since를 써주고요. 뒤에가 시점이나 하죠? 그러면은 since를 써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it's been raining 똑같은 상황인데 for weeks 하면은 몇 주째 비가 오고 있습니다. weeks가 기간이죠? 그래서 몇 주째 비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for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nce하고 for를 여러분이 골라야 하신다면 since는 과거 시점, for는 기간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뒤에 어떤 말이 왔는가를 보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for하고 duoring이 나올 수도 있어요. for하고 duoring. for하고 duoring이 나오면 둘 다 머만은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for라는 단어는 수사로 시작되는 기간이 나오고요. for라는 단어는 수사로 시작되는 기간이 나오고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되는 기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시작되는 기간. 그 다음에 duoring은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ix weeks에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for를 쓰게 되고요. 6주 동안 하면은 for를 쓰게 되고 summer는 명사죠. 여름 동안. 그래서 summer라는 명사. 또는 뭐 겨울 동안, 휴가 동안, 수업 동안 이렇게 명사로 기간이 나올 때는 duoring을 써준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my father was in hospital for six weeks 하면은 아버지가 6주 동안 병원에 계셨다. my father was in hospital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 병원에 계셨다. 자, 같은 상황이지만 뒤에가 어떤 단어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for하고 duoring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for를 쓰는 경우에 for 대신에 in을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부정이 나오죠. 동사가 부정이 되면 I haven't seen him. 글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부정이 되면은 수년째, 수년째 글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원래 for를 쓸 수 있는데요. for 대신에 in. 쓸 수 있게 되고요. 앞에가 최상급이 나오면 it was the worst storm. 최악의 폭풍이었다. 이렇게 최상급이 나오면은 in을 씁니다. 10년 동안의 최악의 폭풍이었다. 10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앞에 최상급이 나오면은 in을 쓴다라는 거 같이 챙겨 맞추시면 좋겠네요. for하고 while입니다. for가 아니라 duoring이죠. 자, duoring하고 while입니다. duoring하고 while. 자, 여기 for가 아니라 duoring이고요. 자, duoring하고 while이 똑같이 뭐뭐하는 동안이에요. 해석이. 그러면 duoring하고 while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duoring은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게 된다고 아까 방금 얘기를 했죠. while은 뭐가 오냐면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오거나 아니면은 주어 동사를 생략하면서 분사구로 만든 분사구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while은 접속사고 duoring은 전치사.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uoring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고 while 다음에는 절과 또는 분사구가 나온다는 데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해제를 보면은 his stay라고 되어 있죠. his stay. his stay는 그의 체류라는 명사예요. 명사니까 duoring이라는 전치사랑 오게 되고 he stayed, 그가 머물렀다.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주어 동사가 있는 거를 우리가 절이라고 하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접속사 y를 썼습니다. staying at my house, 우리 집에 머무르는 해서 여기 staying은 동사를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만든 건데 능동이기 때문에 ing 붙여서 staying 만든 건데요. 이렇게 분사구가 나올 때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y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duoring하고 y를 골라야 된다면 뒤에가 명사가 나왔는지 절이 나왔는지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나왔는지 또는 동사에 ing나 ed가 붙은 분사구가 나왔는지 보고 확인하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윈하고 어몽도 뭐뭐 사이에 이런 비슷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비트윈이라는 전치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트윈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인데 얘는 둘 사이에서 써요. 둘. 둘 사이에서. 그래서 there is a desk between a window and a closet 창과 그 다음에 옷장 사이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윈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 이렇게 둘 사이에 비트윈을 쓰고요. I'll be at the office between 9 and 10. 9시와 10시. 이거 두 시점이에요. 9시와 10시. 두 시점. 이 두 시점 사이에라는 의미로 두 시점 사이에라는 의미로 비트윈을 쓰게 되어서 9시와 10시 사이에 사무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더라도 그 대상이 각각의 개체가 end로 연결이 된다면 비트윈을 써줘요. 그들의 첫 외국어로 영어와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둘 사이에 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셋이죠. 셋이더라도 셋 이상이더라도 end로 연결이 되면 대상이 하나하나 하나 언급이 되면서 end로 연결이 되면 비트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among은 어디에 쓰게 될까요? among은 일단은 셋 이상이어야 돼요. 셋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 막연한 대상에 쓰입니다. 막연한 대상. his house is in among the trees 나무 가운데 그의 집이 감춰져 있다. 그러면은 among the trees에서 trees는 최소한 셋 이상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among the trees 했을 때 대상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 구체적인 대상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대상에 뭐뭐 가운데 뭐뭐 소개할 때 among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among students among my students 내 학생들 중에서 among crowds 군중들 가운데 이럴 때 among을 쓰게 됩니다. 불가산 명사 앞에는 among을 써줘요. 불가산 명사 앞에는 among is back의 짐 가운데 이 baggage는 짐이란 뜻이고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럼 among is back의 짐 가운데 was a medicine chest 약상자가 있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불가산 명사 앞에는 among을 쓰게 되고 뭐뭐 가운데 뭐뭐 소개할 때는 among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among이 어떤 해석이 될 수 있냐면 one of, some of, included, included, in의 의미를 갖게 돼요.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 some of, 뭐뭐 중에 몇몇 included, in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어서 among the first to arrive among the first to arrive 하면 도착한, 처음으로 도착한 사람들 중에는 ambassador가 있었다. 대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among이 one of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one of one of the first to arrive 도착한 사람들 처음에 도착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대사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one of, some of, 또는 included, in의 해석이 된다면 그때는 among을 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도치가 된 구문이에요. 도치 순서가 바뀐 구문인데요. among the first to arrive 가 원래는 이렇게 맨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게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주어동사 순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mbassador가 뒤로 갔거든요. 이게 원래 문장은 ambassador was among the first to arrive 라는 이 문장에서 among을 강조해서 지금 앞으로 빼면서 동사 was가 따라서 앞으로 나가게 된 건데 the ambassador was among the first to arrive 에 비해서 이거 among을 included in으로 바꿨다 해석이 똑같아요. ambassador was included in. ambassador는 처음에 도착한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되죠? 그래서 among의 해석이 included in, one of, some of,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런 해석이 될 때는 among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전치사 하나하나 보기 전에 혼동되는 전치사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치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의미가 있어요. 전부 의미가 있는데 이 전치사마다 의미가 하나밖에 없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은 얘는 뭐? 얘는 뭐? 이렇게 그냥 딱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치사가 의미가 많아요. 어떤 거는 간단하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전치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가 조금 어려워요. 그 의미를 다 알고 적절한 곳에 정확하게 써줘야 하니까. 자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fter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after 뭐뭐 후회란 뜻인데요. 뒤에 시점이 나옵니다. 시점이 나오고 뭐뭐 후회 after lunch 하면은 점심 후회 shortly after 5 하면은 5시 후회 5 o'clock 해서요. 5시 후회 앞에 shortly 부사가 들어가네 5시 후회 바로란 뜻이고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후회 그날 하면은 뭘까요? 내일 지나서 그날 하면은 내일 모레가 되겠죠. the week after next는 다음 후회 주니까 다 다음 주라는 표현이 되고요. 얘가 후회란 뜻이 있기 때문에 순서나 중요성에서 뭐뭐 뒤에 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져요. your name comes after mine on the list 하면은 당신의 이름은 옵니다. after mine 내 이름 다음에 옵니다. on the list 목록에서 명부에서 제 이름 다음에 옵니다. 순서나 중요성에 있어서 뭐뭐 뒤에 뭐뭐 다음에 이런 해석도 있고요. following 이라는 단어가 얘도 전치사 될 수 있어요. following이 전치사인데요. following이 전치사로서 뭐뭐 후회 after랑 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냥 follow 하면은 이거 따르다. 뭐뭐를 따르다. 뒷쫓다. 그래서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 ing를 붙이면은 명사나 형용사가 되기도 해요. 다음, 다음의 하지만 얘가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after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he took charge of the marketing department 그는 마케팅 부서를 맡았다. took charge of 맡았다. following 뭐뭐 후회 his predecessor's retirement 전임자의 퇴직 후에 전임자의 퇴직 후에 전임자가 퇴직하고 나서 그가 마케팅 부서를 맡았다. 이렇게 해서 following도 기억해 주시고요. 2번 before 자, before는 after의 반대말이죠. 시점이 나와서 뭐뭐 전이라는 의미를 줘요. 뭐뭐 전에 before 3 o'clock 3시 전에 before lunch 점심 전에 the day before yesterday는 그럼 뭘까요? 그저께가 되는 거죠. 그저께 자, 이렇게 해서 시점이 나와서 뭐뭐 전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와서 장소 어디 가기 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turn left just before the bank 하면 turn left just before the bank 은행 가기 바로 전해서 왼쪽으로 두세요. before가 뭐뭐 전해라는 의미에서 은행 가기 전에 이런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이거의 반대말은 past가 돼요. 지나서 turn left just past the bank 하면 은행 바로 지나서 왼쪽으로 두세요. 그래서 이 before가 뭐뭐 가기 전에 뭐뭐를 가기 전에 한다면 거기의 반대말은 past가 되고요. 자, 순서나 중요성에 있어서 뭐뭐 앞에 he puts his work before everything 그는 그의 일을 놓는다 모든 것 앞에 모든 것 전에 그러면은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 앞서 모든 것 전에 그의 일을 놓는다. 그래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이런 거의 반대말은 이렇게 시점이나 순서 중요성에 있어서 before의 반대말은 after가 되겠죠. 방금 한 거 after가 이때는 반대말이 되겠고요. at를 한번 볼까요? at 여러분 많이 보셨죠? at at이 시점이 나와서 뭐뭐에 라고 해석하는데 at 5 o'clock 5시에 at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해석이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t 다음에 지점 건물 학교 이런 것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t the table 한 뭐 지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at the table 테이블에 at the airport 건물 앞에 써서 공항에 그 다음에 학교에 써서 his student he's a student x4도 하면은 옥스포드 학생이다. 그래서 학교 앞에도 s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at가 지점 건물 학교에 쓰이게 됩니다. at가 값이나 비용 속도 율 이런 거랑 같이 쓸 수 있는데요. at 16 dollars 하면은 16불에 at the cost 여기까지만 쓰면은 비용으로고요. 뒤에 전치사 of가 연결될 수 있는데 at the cost of 하면은 여기 비용이 나오겠죠. 비용이 얼마 얼마의 비용에 at the price of 얼마 얼마의 가격에 at the expense of 비용이라는 뜻이죠. 얼마의 비용에 at the rate of 얼마의 비율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앞에도 at가 붙어서 at normal speed 하면은 평균 속도로 정상적인 속도로 normal speed 정상적인 속도로 at regular intervals 정상적인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들과 함께 at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활동 activities 앞에 at를 써서 party at a party 하면은 he's at a party 그러면 지금 파티에 가있다 라는 뜻이고요. he's at a meeting 회의 중이다 he's at a concert 콘서트에 가있다 he's at a lecture 강의 중이다 he's at the match 하면은 시합 중이다 이렇게 at 뒤에 activity가 나와서 그거를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on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가 되는데요. 자 on을 보면은 on은 뒤에 하루 기간이 나와요. 하루 기간 하루 기간이 나와서 on Monday 월요일에 on March 21st 3월 21일에 이거 March만 보고 어? March는 앞에다 인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사람이 있는데 3월에 하면은 March in이겠지만 3월 21일에죠. 21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on을 쓰는 게 맞습니다.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날에 자 이런 거 on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하루가 아니지만 Monday morning 이런 패턴으로 쓸 때는 on을 써줍니다. 앞에가 요일이고 뒤에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 나와서 Tuesday afternoon Wednesday evening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올 때 앞에다 on 써주고요. 주말에 on을 써주게 됩니다. 주말에도 on 써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on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on이 어디 어디 위에 해서 표면에 붙어서 뭐 뭐 위에라는 그런 내용을 줄 수 있죠. on the table 테이블에 그러니까 팬이 테이블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테이블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on the wall 벽에 붙어 있을 때는 on이라는 전체 다 써요.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 그러면 the picture is on the wall 하면은 그림이 벽에 있습니다. 붙어 있다. 란 뜻이 걸려 있다. 란 뜻이고요. 참고로 on이 들어가는 수거구 보면은 on page 5 5페이지에 on a list 명단에 on tape 테이블에 on tv tv에 나온다는 뜻이고요. on the radio 라디오에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나와있다라는 뜻으로 이런 단어들은 on이랑 같이 가고요. 여기 on page 5에서 이렇게 페이지 숫자가 나오면 그냥 on page 5고요. 그냥 페이지에 하면은 on the page 그때는 덜을 붙여서 on the page 페이지에 하면은 on the page 이렇게 쓰고요. 참고로 책은 이렇게 들춰보는 거잖아요. 그쵸? 인을 쓰게 됩니다. 책에 나와있다면 in the book 그때는 인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on이 코너 거리 섬이라는 단어와 함께 on을 쓰게 되는데 on every corner 코너마다 코너에 on 24th street 24번가에 on the island 섬에 있다. 이렇게 할 때 on을 쓰게 되고요. 코너 앞에 in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on every corner 하면은 코너에 어떤 건물이 있다든가 코너에 뭐가 있다라는 의미고 in the corner 하면은 구석에 라는 뜻이에요. 내용이 좀 달라지죠? 전치사 때문에 in the corner 는 구석에 라는 표현이 되고요. on이 우리가 독해를 하다가 보면은 on이 뭐뭐의 관한 이라는 걸로 해석이 많이 돼요. any book on welfare 하면은 복지에 관한 책 아무거나 그래서 뭐뭐의 관한 이라는 의미도 주고요. on이 교통편과 함께 on the bus 버스를 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on fly 604 604 편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뜻이고 on my bike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버스나 플라이트나 바이크에는 on을 쓰는데 여기서 보면은 버스나 비행기 같은 거는 큰 거죠. 들어가서 설 수 있는 기차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I'm on the bus 나 지금 버스에 있다 버스에 있다 할 때 on을 쓰고 이건 자전거는 올라타서 앉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니까 on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어가서 앉아야만 되는 작은 자동차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in을 쓰게 됩니다. in the taxi in my car 이렇게 되는 거죠. on이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please report to reception 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리프세션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eport reception 접수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그러면은 여기서 on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 어판이란 단어랑 비슷해요. 어판 어판이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주는 또 다른 전치사가 됩니다. 의미가 같이 사용이 될 수 있고요. on이 소속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을 줄 수 있는데 그때는 on을 쓰는 경우도 있고 in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명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외워서 수거처럼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네요. to be on the carmere 하면은 그 사람은 we on에 있다 라고 할 때 he is on the carmere we on의 사람이다. 뭐 그러면은 여기에 carmere라는 단어와 함께는 on을 씁니다. staff 직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on 쓰고요. jury 배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on을 쓰고 panel panel down이라고 할 때 on을 쓰게 되니까 이런 단어와 함께는 on 쓴다라고 외워서 써주시고요. whose side are you on? 너는 누구 편이니? 라고 할 때 소속을 나타내는 on으로 전치사 on whose side are you on? 너는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 거냐? 라는 의미로 전치사 on을 쓰게 됩니다. in 한번 볼까요? in은 아까 on이 하루의 기간 at가 시점에 쓴 거와 다르게 in은 긴 기간에 써요. 그래서 일단은 주 월 계절 연 세기 하루 이상의 긴 기간들이죠. 거기에 하루의 일부에 수거처럼 in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in the morning 이거 우리가 수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in the night 밤에 그래서 밤에는 at night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in the morning in the night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해서 이때 in 써주고 그 다음에 월 in May 5월달에 in spring 봄에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이런 긴 기간과 함께는 전치사 in 써주고요. 그 다음에 in 다음에 기간이 나와서 얼마 후에 뭐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ask me again in 3 or 4 days in 3 or 4 days 가 기간이죠. 이렇게 in이 기간과 함께 쓰이면 3, 4일 후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can run 200m in 다음에 30 seconds 라는 기간이 나왔죠. about은 대략이라는 부사고요. 여기서는 in about 30 seconds 하면 여기서는 30초에 달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걸리는 시간 뭐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의미로 쓰였어요. in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얼마 후에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의미로 in 30 seconds 30초면 달릴 수 있다. 30초에 달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in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in이 어디 안에 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in 하면 장소가 뒤에 나와서 어디 안에 또는 막힌 공간이 나와서 장소가 나와서 어디에 막힌 공간이 나와서 어디 안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in 서울 서울에 in the wood 숲속에 숲에 in the room 방 안에 she got in her car and drove off 하면 차를 타고 떠났다. 운전해서 떠났다. 이런 의미인데요. 차 아까 교통편에서 들어가서 앉아야만 되는 차나 택시 같은 거는 in 써준다. 그랬죠? 여기서는 in을 써주게 됩니다. in 다음에 분야가 나오기도 해요. 분야 feature developments in medicine and surgery 해서 의료와 수술 분야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발전 그래서 in 분야 앞에 in 쓰고요. in the sales department 해서 요건 부서 분야하고 부서 부서 부서명 앞에는 in 써서 he is in the sales department 그는 영업부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 앞에 in 쓰고 in이 뭐뭇을 입고 있는 신고 있는 이란 뜻도 줘서요. look at the woman in a red hat 하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를 봐라 해서 뭐뭇을 입고 있는 신고 있는 쓰고 있는 이런 의미로 in이 사용이 됩니다. into는 어디 안으로 아까 in에다가 to가 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to는 어디로라는 의미거든요. into가 합쳐져서 방향의 의미를 줘요. 방향 어디 안으로 he went into the room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고요. out of는 어디 밖으로란 뜻이에요. 어디 밖으로 in의 반대 into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집 밖으로 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른 것도 있는데 위치나 상황에서 아웃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서 아웃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위치나 상황에서 벗어난 이란 의미를 줘서 이거 우리가 수거처럼 외워서 쓰기도 하는데요. out of print 하면 절판된 out of order 고장난 order가 순서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없어진 거니까 고장난 out of business 하면 지금 사업을 접은 그 다음에 out of date 하면 구식의 날짜가 이미 지난 거 구식의 out of town 하면 도시에 없는 지금 he is out of town 하면 여기 이 도시에 없고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 out of work 하면 직장이 없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out of 다음에 출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this building is built out of wood 하면 이 빌딩은 나무로 지어졌다. 이렇게 뒤에 출처가 나올 수 있고요. 없다란 뜻으로도 쓰여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out of stock 하면 재고가 없다란 뜻이에요. this item is out of stock 이 물건은 stock 재고가 재고 상태에서 아웃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I'm out of money 그러면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참을 이루는 비율을 나타낼 때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in the three cases out of five 하면 다섯 개 중 세 개가 이런 뜻이에요. 다섯 개 중 세 가지 경우에서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경우에서 이것은 will be done 되어질 수 있다 more effectively 효과적으로 탐에 의해서 그래서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는 이게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참을 이루는 비율을 나타낸다 말이 좀 어렵지만 다섯 개 중 세 개는 어떠어떠하다 이런 의미로 out of가 사용이 됩니다. from은 from은 뭐뭐로 붙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뭐로 붙어 출발 장소가 나올 수도 있고 출발 시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출처가 나와서 뭐뭐로 붙어라고 해석이 되는데 has the train from Bristol arrived arrived 해서 Bristol에서 출발한 기차가 has arrived 도착했느냐 그래서 Bristol에서 출발한 기차라는 의미로 출발 시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We are open from 8 to 7 everyday 8시에서 7시까지 출발 시점이죠. 8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연다. get some information from witnesses 하면은 증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라. 그럼 이거 출처가 되는 거죠. 정보를 얻게 되는 출처 되고요. We can buy this item from our dealers. You can buy this item. 당신은 우리 딜러로부터 이 물건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출처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고요. 이유나 근거를 줄 수도 있어요. You can tell a lot. 나는 많이 말할 수 있다. about a person. 사람에 대해서 from their handwriting. 글을 쓴 거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from을 쓸 수 있어요. to는 자 누구에게 어디로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람이나 사물이 나와서 누구에게 he gave it to his sister 그는 그의 시스터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에서 사람이 나와서 누구에게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쪽으로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it fell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땅 쪽으로 방향을 나타내서 땅 쪽으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어디로 라고 그냥 해석해도 돼요. 땅으로 그냥 어디로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방향을 나타내고요. 어떤 상황이 이를 때까지 어떤 상황이 이를 때까지 또는 어디까지 해서요. 장소나 지점이 나와서 This highway leads to 서울 하면은 이 고속도로는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서울이 나온다. 그래서 서울로 연결되어 있다. I read books for my baby to sleep 내 아이가 아기가 잠잘 때까지 나는 책을 읽는다. I read books for my baby to sleep 어떤 상황이 이를 때까지 잠잘 때까지 이렇게 해서 슬립 명사로 여기서는 쓰인 거고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로 to sleep 잠잘 때까지 이렇게 쓴 거고 We only work from Monday to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시점이 나왔죠. 뭐뭐까지 이렇게 시점을 쓸 때는 혼자서는 안 돼요. to Friday 혼자서는 안 되고 from이랑 같이 나와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시점 쓸 수 있고요. from to 하면은 시점만이 아니라 장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It's another two weeks to the holiday 휴가까지는 2주가 더 남았다 해서 이 to가 어디로 또는 누구에게 어디로 누구에게 또는 어떤 상황이 이를 때까지 해서 일단 방향성이 있고요. 방향성이 있고 그런 말로 해석이 된다 가 됩니다. 자 마지막 되겠는데요. toward 오늘 전체 사수업의 마지막이 되겠는데 toward는 어느 쪽으로 해서 방향을 나타내서 go toward exit number 4 하면은 4번 exit 쪽으로 가세요. 4번 exit 쪽으로 가세요. toward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시점이 나와서요. 뭐뭐 무렵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let's meet again toward the end of this month 하면은 이번 달 말쯤에 이번 달 말쯤에 다시 만나자. 그래서 toward가 뭐뭐 쪽으로만 알지 마시고요. 시점에 나와서 뭐뭐 무렵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다음 강의에서도 전치사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전치사 수업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전치사는 전부 뜻이 있고 뜻을 외워야 된다라는 거 어휘처럼 뜻을 외워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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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light 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